행복하다.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. 행복한데... 그런데 뽀뽀, 아니 키스 가고 싶다. 무슨 일 있어요? 어? 아니야. 있지. 너랑 키스하고 싶지. 예주가 왜 이러지? 근데 부드럽다. 나 더 하고 싶어. 해도 된다는 건가? 그래. 난 남자친구지. 난 이혜준 남자친구다. 그래. 나 너 좋아해. 나 너 좋아해. псих이은 찢어질 수술 마이 잘하지. 망했다